아유, 이뻐라. 저때 뽀뽀 한번 해 줘야지. 이리 와. 어디 가시나요? 아니, 또 스쿠터 타고 가는 맛이 있지. 엄마야, 진짜. 아유, 안 돼. 추워서 감기 걸려. 창 펴서 다 가리는 거야, 지금? 어떻게 하지? 근데 여보가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? 나는 열선 자켓을 입었어. 그게 뭐야? 그런 것도 있어요? 자기는 그런 거 있으면 같이 하지. 아니, 앞에 운전자가 바람을 제일 많이 맞잖아. 어때요? 멋있는데? 독수리 의용자 같은데? 간다. 여보, 우리 어디 가? 놀러 가느냐. 아, 놀러 안 가는데요. 신랑이 허리에 힘이 없어서 같이 도와줘요. 어디 가실지? 근처인데요. 오토바이트 타고 가니까 또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, 익선두는 저기 이쁘더라고. 저기 걷기 되게 좋아요. 연애했었던 그런 기분이나? 어. 콩닥콩닥거려. 지금 울려 그러는 거야? 어, 아니야. 저 물레방화도 있네. 여보, 물레방화도 도는데 둘째? 하루 한번 해 볼까? 하루? 어. 아, 뭐 봐 보고 싶다.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요새 하루 가게가 장사가 안 되고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. 아, 재밌다. 여기서 여기서 딱 한 장씩. 한 장씩 뽑아요?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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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. 귀찮아. 그래서 선생님 앞에 있는 게 좀 운이 좋으려나 이렇게. 카드 너무 좋겠네. 아, 그래요? 게스트하우스는 시기적으로 겨울의 끝자락. 그러니까 2월, 3월부터 매출이 상승하고 조금 그래도 더 잘 되는 분위기가 흐르게 돼서 좋은 소식이 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아기가 20개월 아기가 있는데 저는 둘째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 신랑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. 편하게 당신의 카드를 여기서 한 장 우선은 이렇게 밀어주세요. 왜? 쌍둥이가 나오나 봐. 그랬으면 좋겠는데. 좋은 건가 보다. 먼저 씻을까요? 좋은 거라 그래서.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내년에 생길. 어, 진짜요?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시기라서. 맞아요. 그래요?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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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겠습니다. 아, 진짜?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시오. 알さい. 네, 선생님 왜.